저희 애교에다 우리 애교에다 나올 때까지 저는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저는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부탁인데요 청주대학교 전통입니다 메인 가수분들 오시면 다른 가수분들한테는 안 드리고요 메인 가수분들에게만 우리 총학생 회장님 대표로 고맙다고 술을 한 잔씩 드리는 게 저희 이벤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받아서 마시는 건가요? 술을 못 드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잘 먹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촬영하는 청주학교 총학생 회장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아 멋있어요 일단 악수 한 번씩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총학생 회장이라고 어깨 조금 쑥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길미씨 한 번 네 감사합니다 팁 좋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한 잔씩 따라주세요 은지현씨 요즘에 1박 2일 때 음식 잘 못 드시는데 네 이렇게 드시고 마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걸로요? 네 저희 이거 먹으면 안되나요? 저희 이거 먹으면 안되나요? 아 와 이거 막 무슨 물도 아니고 이거를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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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세 분 다 못 마시면 제가 대신 마셔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제가 대신 그 다음에 우리 총학생 회장님은 세 분 이상 한 잔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폭탄으로 한 개씩 드세요 원래 총학생 회장은 한 명은 그냥 통째로 마십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오오 청주대 쌌네요 제니 개니 총학생 회장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늘 보고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대학교보다 네 저 자주 뵀잖아요 네 자주 뵀죠 네 은재씨도 한번 뵈고 봤어요 아니 이런 데가 없었어요 네 진짜 뭐 웬만한 무슨 노래, 음악 프로 무대보다 훨씬 5만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 몇만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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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주대학교 여학생들이 원래 참 이쁩니다 앞쪽에는 거의 잡초들 밖에 없죠 네 이뻐 이뻐 너무 이쁘셔가지고 다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이 나서 신이 나서 네 그럼요 이쪽은 제가 안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하하하 아 멋있다 이쁘네요 이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뭉치게 되셨어요?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같이 음악 작업을 함께 해오면서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음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팀을 결성하게 됐죠 아하 여러분 노래 들으니까 어땠어요? 좋아요 그럼 박수하고 소리 한번 들러주셔야죠 그럼 박수하고 소리 한번 들러주셔야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그럼 경배제 한번 하시죠 청주대를 위하여 한번 가요 청주대를 위하여 한번 가요 청주대를 위하여 박수하고 해주세요 Blog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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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로 다른 축제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적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첨조대가 딱 내 스타일이네요. 삼겹살도 있고요. 이거 전부 다 5천원씩 파는 거고요. 타입풀! 타입풀! 아 근데 타입풀! 되게 많이 따라주신 것 같은데? 타입풀! 아 먹었어. 경제 원샷 하셨어 이분.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어! 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MC야 우리 총황사 인장님도 여러분들 대표로 나왔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고 더 많이 해주시면 그리고 오늘 조금만 더 놀아주고 가시면요. 애들이. 그럼요 저희 뭐 언제든지 놀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놀 수도 있습니다. 자꾸 집에서 들어오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많이 얼매야 계신 분이 있어요. 얼매야 계세요. 아 그렇죠.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청주대학교가 이 가수분들만 오면 맨날 1시간 반씩 공연을 하고 가니까 아 진짜요? 학생들이 당연히 1시간 반을 공연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예. 저희 클로버가. 예. 데뷔한지 얼마 안됐어요? 데뷔한지 얼마 안됐어요. 신인그룹입니다. 예. 신인그룹인데. 예. 뭐. 정 안되면 제 노래라도. 예. 아니. 갑자기 김일씨도 노래. 작년에. 좋았자네요. 그 아시죠. 아시죠. 그 남자분 어디갔습니까. 아 군대가요. 아 군대가요. 아맨날 같이 다니시는 남자분 한 분 계셨는데. 노래 잘하고 잘생겼어요. 그leich이 잘 안풀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은지현씨가 이렇게 계십니까. 예. 저는 뭐 든든하지만. 얼매이신 분이지만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전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1박 2일 때 좋으셨죠? 여배우 특집? 제가 뭐 좋을 땐 모르겠어요. 눈만 좋은 거죠? 눈만. 눈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가 시연을 끌면 우리 또 몇 곡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노래 많이 듣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글로버 여러분 다시 한 번 금박수와 함성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술이 오르네. 감사합니다. 13일에 술 먹고 오셨네요. 야 이거 확 달아오르는데 아 확 올라오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 할머니 뭐예요? 뭐예요? 제가 368 서투라고 해요. 얘 노래가 안 들려. 10022 10028 잠깐만요. 저희가 보면 노래를 뭘 할지 상의해 주세요. 잠깐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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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솔직히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연예인분들 4곡, 5곡 하고 그냥 가시는데요. 보통 준비한 CD가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부탁인데 여러분들 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우리 팀 윈천어 클로버 행복하세요. 음악 주세요. Let's go. Let's go. 아시님들 같이 오세요. 제발. 후위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ix up realy! 실제 시작. 그러면 도움이 들어가 rigsy 고맙습니다. 눈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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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내겐 있었는데 어느 장면 불교하듯 대게 너와는 너무 잘한 미소를 보내던 실처럼 해동원아 I'll bring me why I'll bring me why I'll bring me why I'll turn you light I'll bring me why I'll bring me why I'll bring me why I'll say goodbye 너무나 행복했었어 아름다운 눈 감았어 그때둔 사랑이라 믿었어 나를 속여왔었어 너의 나를 속여 이 녀석이 싫어졌어 Love is love Give me! 주님께 사랑해 You ain't gonna know your name 모든 게 너에게 너의 실내가 설마 안전해 아직 내로는 매일 향기엔 우기맥이 저의 미소 너의 날 나의 길이 내겐 안전해 여의 길이 그의 날 내가 꿈을 보내던 일 난 그의 길이 나의 길이 너무나 행복했었어 아이돌을 etas 로 고기 키, 키, 키 키 위기 그냥 노는 거야! 우리 네 widz어. 키, 키, 키 키 picnic 위기 키스마, 키스마, 키스마 머리가 깨둘어 발까지 백뉴치 사랑이기에 올라서보 백뉴치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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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니 일곱번째니 publishing killing 추억 little can't go trust let's lov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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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세이 호! 하아!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쏘니 시로! 수고하셨다! 갱비는 왜 이렇게 작게 해놨나요? 행복하세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까? 즐거웠어요?